최근에는 유명 트로트 가수 김다현의 팬 커뮤니티가 삼성의 광고 프로젝트에 대한 유출 소식으로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짧은 1분가량의 영상들이 빠르게 인터넷 상에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비밀 협업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삼성 측이 급히 이 광고 영상들을 모두 제거한 것으로 보아 아직 이 프로젝트를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김다현과 그녀의 광고 프로젝트에 대한 주목도를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김다현은 그녀의 사랑스러운 이미지와 독특한 목소리로 트로트 음악계에서 잘 알려져 왔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그녀를 선택한 것은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팬들에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특히 김다현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평소처럼 팬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삼성과 같은 명성 있는 브랜드와 관련되어 있어 트로트 가수들이 흔히 접하기 어려운 광고 계약의 비밀성과 독특함을 나타냅니다. 유출된 소식 이후 많은 팬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김다현의 큰 성공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그녀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녀의 높이는 음악 경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다현과 삼성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광고 프로젝트에 대한 이번 출연은 그녀가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임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이 프로젝트의 잠재적 성공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공식적인 정보와 함께 김다현의 음악 경력에서 더 많은 성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유출된 것과 영상들이 즉시 제거된 상황에서 팬 커뮤니티는 양측의 공식 정보를 기다리며 궁금증과 설렘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큰 관심과 김다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보여줍니다.